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이틴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 pd의 전문성이 가장 살아나는 코너입니다. 자 탕진잼 가이드 우리 탕진잼쌤 신우식 스타일리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는 날까지 쇼핑하기 탕진잼 가이드 탕진쌤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입니다. 한 손 잘 불러야죠. 발사 죽는 날까지 쇼핑하기 그렇죠. 그렇죠. 쇼핑해야죠. 아니 그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이태리에 베니스 영화제에 지금 일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배우가 레드카펫을 밟아서 그 상을 하러 갔다가 저도 뮤직비디오를 찍고 왔습니다. 조만간 저희가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타행한 곳에서 신인 가수 신스타의 뮤직비디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자격으로 이태리에 갔는데 본인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사심 어린 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갔죠. 저도 뭐 생생경제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 제 사심 어린 프로 코너니까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즐겁게 또 소비하면서 또 좋은 경험을 또 쌓는 게 또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태리 너무 좋았겠어요. 베니스 영화제는 처음 가봤어요. 그 리도섬이라는 데를 가서 사실 이렇게 그 레드카펫도 좀 보고 쟈니뎁도 좀 보고. 멋있어요? 제가 이름 모르는 배우들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배우들 레드카펫 밟는 사람들의 옷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드레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배우들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배우들 시상식 의사인가? 우리나라는 노출 이런 문화가 약간 또 대변되기도 하고 또 그날 작정하고 오고 이런 게 있지만 외국은 역시 자기 체형에 맞게끔. 유행이 특별히 없어요.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게끔 자기 체형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역시 남자분들이 턱시도 라인들을 잘 받으니까 옆에 여자들을 받쳐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비율이 사실 서양 사람들의 비율이 그 슈트가 잘 맞는 비율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이 잘 맞는 비율. 한복 좋습니다. 한복. 우리 언젠가 그러면 이 드레스 의상 우리 연말에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동안 패션이에요. 5년은 어려 보일 수 있는 이 패션 아이템들을 좀 소개받고 싶은데 우리 신우식쌤은 언제 좀 어려 보이게 입고 싶다 이런 생각하세요? 늘 하시나요? 그렇죠. 본인이 어리다고 생각하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항상 저보다 10년은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술발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요? 시술하기가 안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때까지 아니라?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약간 또 나를 위한 투자를 가볍게 해 주시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 시술. 예쁜 시술을 한 번씩 해 주는 것처럼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나보다 더 어려 보이는 룩으로 연출하는 게 사실상 필요해요. 어려 보이는 룩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일주일 내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나이가 먹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일주일 내내 달라야 돼요. 그 말은 매일매일 의상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스타일이 달라야 되는 거죠. 머리가 이렇게 일반 머리였다면 묶기도 하고 밴드도 하고 모자도 쓰고 하듯이 옷에도 색감을 좀 자수 주시고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다 블랙옷만 입어요? 어떻게 다 모노톤만 입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꼭 컬러 포인트를 준다거나 네일을 한다거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컬러나 패턴을 줘서 내가 아닌 사람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른 스타일을 고민한다는 건 그만큼 나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고 여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게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있는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있는 걸로 충분히 매일매일 다르게 옷 입는 법. 그런데 결국 동안 패션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종류의 옷들이 좀 어려 보여요? 우선 기본적으로 청바지는 다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청바지를 너무 예전 거부터 지금까지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리폼을 할 줄 알거나 여기에 매치하는 슈즈나 신발 같은 것만 매치 잘해도 나이를 훨씬 더 어려워 보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청바지가 좀 길었다. 예전에는 좀 복숭아뼈 밑까지 가는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밑에 자연스럽게 그냥 트 드세요. 그래서 복숭아뼈 위로 올려버리시고 운동화나 예쁜 양말을 신어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 탔던 그 길이를. 예를 들면 부츠컷 같은 거 있으셨죠. 그걸 좀 못 입잖아요. 그거 그냥 과감하게 한 15cm 정도 푹 자라버리세요. 그럼 어려 보여요? 그러면 훨씬 더 밑단이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핏감이 약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짤망짤망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경쾌해 보이는.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한 디스코 바지 입듯이 경쾌해질 수 있는 룩을 연출할 수가 있죠. 아 집에 있는 청바지를 좀 잘라서 짧게 입어라. 그러면 조금 어려 보인다는 말씀하셨고요. 아유 자르는데 뭐가 돈이 들어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세탁소 가서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약간 삐뚤빼뚤해도 좋으니까 세탁 한 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풀려서 훨씬 그런 게 더 예쁘거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약간 청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다시 유행하잖아요. 네. 저도 오늘 청청을 입고 왔습니다만 약간 청청 패션이 훨씬 더 젊어 보이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옷을 겉으로 해서 둥글둥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셔츠는 안으로 넣어 입고 베스트나 자켓 같은 것도 딱 입어주는. 그렇게 해서 위아래가 청으로 딱딱 분류가 될 수 있게끔. 대신 같은 색이나 같은 원단을 찾지 마시고 하나는 생지면 하나는 해지. 하나는 빈티지면 하나는 약간 더티진처럼 약간 이렇게 찢어진 거. 이런 것들에서 소재나 디자인들을 매치를 해버리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탱탱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입는 걸로 다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청바지 하나랑 청셔츠 하나는 다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청청 패션이 또 어려 보이는 동안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 보이는 아이템이라고 하면 그냥 그 아이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멋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위아래 나이 어려 보이는 것만 입으면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렇죠. 투머치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작년에 사셨던 아니면 올해 살짝 사고 싶었던 트렌치코트가 있다면 그 청청 위에다 살짝 얹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청청은 그냥 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우터 개념을 조금씩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치코트나 가죽 자켓이나 그럼 체크 자켓이나 이런 아우터들을 하나씩 연출을 하게 되면 이너가 젊은 청청으로 연출이 되고 아우터가 약간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어린애를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 청이 갖고 있는 경쾌함과 그리고 아우터들이 갖고 있는 이런 클래식 힘이 딱 뭉쳐지면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훨씬 더 예뻐 보이죠. 저는 70대의 한 노신사가 청청을 입고 본인 나이에 맞는 트렌치코트를 딱 입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뒤에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자. 중절모. 중절모 같은 거 딱 써주셔도 좋고 만약에 여성 할머니 분이시라면 스카프 같은 거를 목에다 살짝 묶어주시면 청청에 훨씬 더 예쁘게 연출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뾰족구드만 신지 않으면 훨씬 더 어려 보일 수 있고. 뾰족구드도 신지 마요? 뾰족구드보다는 약간 굽이 낮은 로퍼나 운동화 같은 거 신어주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신발도 어려 보이는 신발이 있어요? 그럼요. 뾰족해 보이는 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그런데 약간 둥그런 것들은 코가 좀 둥근 코들은 좀 사람이 어려 보이고 경쾌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퍼나 동근 형태의 앞포를 찾아주시면 좋고요. 더 유니크하게 가실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각처럼 쏟아지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어려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죠. 네.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건강 신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어쨌든 신발은 편안함에 있어서 신는 거지. 멋보다는 그런 거 신으실 때는 양말 같은 거를 약간 레이스나 아니면 약간 요즘 호피나 이런 것들에 패턴감을 살짝 넣어주시면 마쩍 대놓고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편안한 그런 신발이랑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또 호피 매니아입니다. 또 올해 또 트렌드가 또 호피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이 호피를 10대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좋아하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럼 이거 호피를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동안 패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호피를 이너로 입지 않고 바깥으로 입으시면 훨씬 더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이건 반대예요. 아까 처음은 이너로 입고 바깥에 보다는 안에 입고 겉에 다른 걸 입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조금 어려 보이는 것들은 호피가 약간 아우터 개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렌치코트 그다음에 자켓 그리고 페이크 퍼로 나온 그런 약간 도톰한 자켓 같은 걸 입고 안에는 그냥 블랙 팬츠나 블랙 셔츠나 블랙 라운드 같은 것만 딱 입어주시면 이 호피의 무늬가 안에서 약간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발랄하고 캐주얼하게 보이니까 아우터로 돌려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60대의 여성이 호피 티셔츠를 입은 것과 호피 바바리를 트렌치코트 입은 거 완전 다르. 완전 다르죠. 상상하면 아시겠죠.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갑니다. 나 우리 여더운 앵커하고 약속했는데 소비 그만하기로. 그런데 제가 정말 다 입는데 호피 바바리 트렌치코트는 없네요. 없죠. 그런데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처음에 한 번 눈에 너무 띄지 않나라고 하지만 안을 모노톤으로 착 입어주시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 검정색 그냥 스니커지만 딱 신으시면요. 그냥 1등이에요. 그리고 집에 너무너무 많이 흘러 지나가던 오래된 그냥 가죽 블랙 가방 같은 거 있죠. 빈티지하게 막 이렇게 깎이고 이런 것들 턱 들어주시면 돼요. 와 진짜 이 어려 보이는 동안 패션이라는 게 결국은 고정관념을 깨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상이나 새로운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변형하거나 거기에 매치하는 방법들을 조금만 깨우치시면 훨씬 더. 왜냐. 그건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이즈가 크게 변함이 없다면. 그게 제일 핵심인데요. 크게 변함이 없다면이에요. 그게 참 힘든데. 그럼 사셔야죠. 그 사이즈 변화 없는 게 돈을 아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색감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입으면 그 색깔 노티나 보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죠. 어려 보이는 색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컬러 중에 가장 뭐가 보여요? 노랑이 많이 뜰 거예요. 노랑. 병아리새? 병아리새. 그다음에 하늘새. 파랑보다는 그런 톤들을 사람들이 되게 어려보이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패턴. 그러니까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땡땡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려보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원색. 빨간색. 이런 것들을 좀 젊게 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빨간색을 많이 입으시는구나. 옛날에 제 바람씨도 계속 레드 좋다 좋다. 이렇게 광고 속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에 띄는 거고. 또 그리고 내가 나의 몸까지 이렇게 처지는 거를 방지해 주는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 하늘색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부색도 어두워지고 피부결도 안 좋아지고 주름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든 얼굴과 노란색 하늘색이 잘 밀치가 될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컬러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지 말라고요. 노랑이나 하늘색이나 파랑색은 상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가 더 나이를 먹게 보이는 컬러이기 때문에 최대한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어려 보이는 게 아니라. 하의나 스커트나 양말이나 신발 쪽에 쏟아주셔야 되고요. 위쪽에는 얼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의 이런 동양인의 얼굴 색이 있어서 노랑이나 하늘 파랑은 가능한 버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물방울 무늬도 색깔이 없는 약간 블랙이나 화이트가 섞여 있는 건 위로 올라가도 좋지만 만약에 색깔이 있는 것들은 위에 올라가게 되면 과부하가 나죠. 그렇군요. 노란색 바지에 그러면 예를 들어 위에를 검은색이나 이런 걸로 입으면 젊어 보일까요? 너무 또 보색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좀 그레이나 웜그레이 같은 거랑 노랑 잘 맞거든요. 웜그레이가 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고급져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톤으로 하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니까 이렇게 노랑이나 파랑 같은 것들을 같이 묻혀주시면 원색들이 그렇게 세게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웜컬러의 이렇게 약간 모노톤을 조금 더 경쾌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좋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검은 옷은 입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젊었을 땐 검은 옷 입으면 세련돼 보였는데 나이 들으니까 검은 옷이 너무 칙칙하더라. 그런데 검은 옷 입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포인트 컬러를 이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스카프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블라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시죠. 그럴 때는 스카프도 포인트 컬러를 이용하고 싶으면 스카프도. 패턴도 좋고. 립스틱? 립스틱도 너무 좋고 지금 우리 피디님이 입고 있는 약간 소재에 따른 그냥 블랙이 아니더라도 약간 디테일이 좀 다른 소재로 묻혀 있는다든지 어느 부분은 시스루고 어느 부분은 가죽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같은 블랙이다 하더라도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동안 패션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젊어 보이고 싶고 어떤 젊은 사람의 옷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따라해요. 아니면 그래도 좀 내 상황과 내 나이와 내 외모에 맞게 좀 변형하는 게 나아요? 저는 우선은 한 번은 해요. 한 번은 해요? 네. 어글리룩이 유행하면 어글리룩도 입어보고 얼씨가 유행하면 그 룩도 입어보고 형광룩이 유행했었으면 형광룩도 위아래로 다 입어보고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잘 받는다든지. 여론을 살피는군요. 이거 어디서 샀냐라든지 그런 여론을 조금 모아서 그 다음씩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패션이 매년마다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컬러들을 새로운 디자인들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냥 이렇게 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예의하고 연결이 되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예의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동방 예의 직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도해 보시랍니다. 시도를 하고요. 여론이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접어도 되죠. 그렇지만 또 너무 안 되겠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괜찮네. 이 부분은 괜찮아. 해 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근 잘 어울리는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다시 동안 룩을 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안 룩에 대한 이야기의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